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리해보고요.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케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인사의 발언을 준비하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총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체코 프라하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전 수주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요. 여기서 수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프라하가 먼 곳인데 두산그룹 회장으로서 사실은 하루하루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너무 중차다하기 때문에 프라하까지 직접 가서 프라하의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사실은 두산그룹이 정확한 두산 에널리비티가 갖고 있는 원자력 주구기에 대한 장점과 그다음에 또 경쟁자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정원 의장이 사실은 자신감의 표명인지 한편으로는 의지에 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종합해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설령 프라하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각처에서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그룹, 두산 에널리비티가 사실 그런 데서 한 30%만, 50%만 수주를 할지라도 두산 에널리비티의 시총이라든지 매출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박정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 수주하는 데, 체코 수주하는 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거기까지 가서 이런 어떤 기자간 대면을 통해서 내가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체코의 관리가 오지 않았나요? 체코의 관리도 오고 그다음에 수시로 양국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 강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원전을 대규모로 수주한 것이 2009년에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인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원전 수주해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한수원, 정식적인 사업 주체는 한국 수력 원전이 있고 거기에서 한수원이 이거는 누구의, 건설은 누구에게, 죽이기는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당연히 죽이기는 두산 엘리베이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가 유일하게 독점 기업이니까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2019년도에, 2009년을 이렇게 했는데 15년 만에 원전을 재도전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원전 사업을 핍박을 했어요. 원전 사업을 기피산업처럼, 위험산업처럼 그렇게 하면서 두산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많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책에서 지원을 하면서 작년에는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이고 이번에는 체코 원전이 7월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처제에 말씀드린 대로 설령 체코 원전에서 불발할지라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루마니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남아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디선가 두산 엘리베이터가 올해 곳곳에서 있는 원전 사업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탄소 매출도 안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국내는 두산이 탑인데 어쨌든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 국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전 자체를 질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정도입니다. 다섯 개 국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딱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년 전에 우크라인을 침공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러시아한테 굳이 원전을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탈락. 중국이 남았는데 중국 역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중국도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둘만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폴란드 원전을 수출할 때도, 수주할 때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계속적으로 주산에너이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내년에 위반했는데 이 원전을 수주하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에 좀 자세히 살펴볼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의 본 사업은 실제로 원전을 짓는 기업이 아니고 원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IP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IP 기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H100이라는 전대미문의 칩을 내놓으면서 작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시총과 매출이 올라가서 지금 무려 전세 시총 3위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3위 기업이 됐는데 엔비디아는 H100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H100을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을 TSMC에 주고 TSMC가 그걸 바탕으로 H100을 만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웨스팅하우스는 실제로 원전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고 원전을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과 특허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두산 엔허베티에다가 수시로 야, 니네가 우리 원천 기술을 가져간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만약에 설령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체코원전에서는 일찌감치 탈락을 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랑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설령 웨스팅하우스랑 다른 나라에서 원전 수주할 때 똑같은 그런 뉴스가 날아올 텐데 웨스팅하우스가 야, 우리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두산 엔허베티 너네가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날아올 때 그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왜?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어디선가 원전을 수주하게 된다면 원자력 기기는, 주기기는 어디서 생산해야 되느냐? 두산 엔허베티가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사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두산 엔허베티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수익 창출의 기회다라고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하면 다시 체코원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남아있는 경쟁 상대는 프랑스밖에 없다. 프랑스와 한국의 양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체코원은 유럽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내심 자기는 홈그란드다라고 생각하고 물밑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엔허베티가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을 수주한다면 큰 낭보가 해당할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설령 이번에 체코원전을 수주한다고 못할지라도 너무 많은 원전이 밀려있어요. 심지어 영국도 원전을 짓겠다고 나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걸 다 프랑스에서 가져갈 수는 없다. 아니, 웨스팅하우스 있지 않냐? 웨스팅하우스 제가 설명드렸죠. 웨스팅하우스 설명을 수주할지라도 그 과실은 우리나라 두산 엔허베티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향후 두산 엔허베티에 대한 주가와 수익률 창출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코 수주선에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이게 이강의 구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루마니아라든가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원전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되지 않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되더라도 우리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산 엔허베티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그 팩트예요. 사실인데 그 사실이 회자가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파생상품 손실로 해서 몇백억의 손실이 났다. 이런 걸 종종 들어오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장부상에서 손실을 입힌 거지 실제로 영업이익에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때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서 수익률을 챙기는 것이 좋듯이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엔허베티에다가 그 문제를 삼아서 계속 그런 악재처럼 뉴스가 나왔을 때 두산 엔허베티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마지막으로 원전을 지은 미국의 원전이 TMI, 쓰리 마일랜드 아일랜드에서 79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TMI거든요. 그러면 79년에 원전을 마지막 가동을 했는데 지금 벌써 4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거듭 말씀하지만 실제로 원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기를 생산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두산 엔허베티 생각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엔허베티의 숨은 이면의 관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낭보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엔허베티, 두산 그룹의 회장이 직접 체코까지 찾아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7월에 어쨌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주셨는데 두산 관련 그룹 수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말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요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시죠. 이번 한 주 생성형 AI 기술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걸 확인했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챗GPT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챗GPT4O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라는 뜻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더 알아볼까요? 저도 처음에 글자로 봤을 때는 0인 줄 알았어요. 저도 0인가? 5인가? 헷갈렸는데 5에 대해서 강력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5가 뭐냐면 옴니의 첫 글자인 5를 갖다 본다는 거든요. 그래서 옴니는 아쉬운 게시겠지만 옴니포텐트,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옴니 프레젠스, 어디 곳에도 프레젠스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옴니라는 건 전 우주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편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옴니가 그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어서 챗GPT, 오픈 AI가 챗GPT4O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기존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재미나이가 있죠. 재미나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직은 수면이 안 떠올랐지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빅테크들도 이런 생성의 AI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글의 재미나이를 염두에 두고 갔을 때 우리는 재미나이보다 훨씬 강력한 챗GPT다, 훨씬 강력한 GPT다, 생성의 AI다, 이런 관점에서 4.5라는, 그러니까 버전으로는 4인데 거기다 플러스 이번 버전은 옴니,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상징적으로 접두서 5를 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구글도 재미나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25년 만에 진짜 혁신을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어쨌든 AI의 광풍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여러 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 흐름에 좀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IT 기업의 가장 큰 아픈 점은 약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빈약하다. 사실은 이거는 소프트웨어 빈약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 쓰는 OS는 다 윈도우 OS를 쓰고 있죠. 일반 PC에서는.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맥북에 iOS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갤럭시에서 쓰는 OS는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 세계가 쓰는데 이 OS라는 건 엄청난 강력한 플랫폼이자 그 장점을 발휘하는데 이 세 가지 OS 모두가 미국 제품이에요. 심지어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나 중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OS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만 국한된 약점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채치피티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OS,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엄청난 강점이 갖고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약점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한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채치피티를 실제로 시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H100이 필요한데 H100을 만들려면 H100은 대만의 TSMC의 H100을 만들고 그때 H100에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H100을 갖다가 같이 겉떨어서 붙여줘야지 H100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H100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지 SK 하이닉스만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바탕으로 작년 이만때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적자율이 적자율이 매출 대비 적자가 거의 50%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가 문 닫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고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4분기에 갑자기 흑자로 반전한 것은 HBM3가 너무나도 잘 팔리면서 그 모든 손실을 갖다가 상세하고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올해까지도 분명히 지속될 거라는 것은 명확 관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HBM3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만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동일하게 HBM3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HP가 같은 칩을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AMD거든요. AMD도 당연히 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인텔도 뛰어들 것이고 그런데 아직은 인텔은 제품을 못 내놨고 AMD만 제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MD라는 원래 기존의 강제가 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더 많은 시장에서 잠식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판이고 현재로서는 AMD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시장 장률이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20% 미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AMD에는 납품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에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우리도 HBM3를 만들었어. 납품도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것이 엔비디아에 납품했을 때 매출과 주가에 동요원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AMD에 납품한 것은 워낙 엔비디아랑 AMD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8대 1 내적 9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거기 현혹당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를 납품했다는 것이 다각도로 확인되면 그때 뛰어들으셔도 늦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서두로 올라가서 채치피티 4호가 출범했을 때 너무 대단한 걸 왜 우리나라를 못 만들었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채치피티 4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출시하고 반년 만에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사용을 해요. 1억 명이요? 1억 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23년도 1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꺾어진 데가 뭐냐면 아이폰에서 채치피티 4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1억 명을 넘어서 1억 8천명까지 올라갔어요. 보수자로서 1억 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채치피티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 H100. H100을 세계 곳곳에서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해서 HK하이니스가 D램에 있어서는 3, 4년 미터 세컨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사실은 저는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D램의 매출과 비용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갖다 SK하이니스가 뒤집었다. 적어도 D램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은 채치피티가 만든 시장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울프리스워치도 지금 AMD를 더 눈여겨볼 것이라고 또 감방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MD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가적으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울프리스워치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주가가 추천하는데 기존까지는 엔비디아였다가 오늘부로 AMD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MD 주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져죠. 그래서 오늘 SK하이니스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듭말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장주가 있는데 2차전지 대장주가 테슬라고 테슬라가 여러 가지 잡다 노이즈 때문에 떨어지는데 어쨌건 시장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로는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내에는 모든 2차전지 주가가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채치피티 관련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권리의 주식이 같이 떨어지고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울프리스워치는 왜 AMD를 갔다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가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AMD는 이제 막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이제 AMD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대장주. 사실은 꼭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데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장주 관점에서 사실 누가 시장을 리드하느냐. 대장주거든요. 대장주를 먼저 1등 기업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엔비디아가 AMD부터 우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HP를 갖다가 판매할 때 원가가 3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빅테크한테 대규모로 판매할 때는 3만 달러에 판매해요. 10배 장사죠. 엄청나죠. 10배 장사인데 이걸 대규모로 판매할 때 3만 달러인데 이걸 갖다가 소규모로 판매할 때 예를 들면 이베이라든지 CDW라는 것이 역시 그런 어떤 옥션 같은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이 이커머스인데 여기는 거의 10만 달러에 판매를 해요. 이것도 없어서 난리다. 카이스트랑 서울대에서 H100이 있어야 하고 연구를 할 때에는 없어서 난리다 얘기할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엔비디아가 10배나 하고 있으니까 사실 SK하인스나 한미반도체나 영업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저희가 H100 그리고 엔비디아들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AI 전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 분분한데요. 오늘 말씀이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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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